또다시 성의 고요를 깨고 들어오더니 어쩔 수 없구나.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이후로 너희들의 심장이 뛰는 일은 없을 것이며 비탄 속에서 기억조차 사라지리라.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의 음원을 통해 좀 있으려다. 이후로는 대기작을 용옷에 잠재울 것이다. 이후로도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나프레아의 힘으로 너희들 모두 영원의 얼음 속에 잠재울 것이다. 4번К this is the ending as this kit.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망간다. 선지로 공격법 mio 역사적인 부족한 화체소이라든가 엄청난 확실했었습니다. 도움말! 도움말! 도망간다! 나의 앞길을 막아서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얼른 저주를 퍼불리라! 나의 힘으로 얼음 속에서 영원을 살게 되리라! 아 공허의 유무모를 할지, 지금 내 앞에서 소환할지니. 얼어붙은 너두면 내게 대답하라! 나의 힘으로 얼음숲에서 영원을 살게 되리라! 공허의 유무모를 얻은 땅에 도망가 fly와 파이팅! 지옥수수 윽 윽 윽